이번 시간에는 뷰 스케치 기법을 통한 부품 형상 수정하기입니다 이거는 전에 있던 모서리를 수정하는 방법과 같이 섞어서 쓸 수 있는 건데 예를 들어 하나 봅시다 예를 들어 하나 봤을 때 내가 이 모서리가 현재 90이에요 그런데 얘를 120으로 고치고 싶은데 부품에서 얘를 120으로 수정했더니 다른 부품이 추가 피처가 터져서 형상이 작살난다거나 아니면 다른 부품과 연관광역에 대해서 이걸 당장 바꾸기 어렵다 그런데 도면은 당장 얘가 90이 아니라 120으로 수정해서 내보내야 된다 급하잖아요 그럴 땐 이렇게 합니다 뷰 스케치 기법을 쓰는 겁니다 먼저 얘를 우리가 늘린다고 볼게요